오늘 아침 회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당직자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당의 당직자들을 합했을 때 그 당직자 수가 거의 한 210명 정도 그래서 적정 규모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당의 모든 경비들이 결국은 당직자 인건비로 충당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정책개발이나 당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. 당직자 여러분들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최대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노조가 둘이고 당직자들도 국민의당 출신, 바른정당 출신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비대위 기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이 문제 때문에 또 상당기간 다른 정상적인 당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비대위 기간에 이 문제를 끝내겠다는 그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. 반드시 최대한 막차를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.